자 여기 보시는 이 악기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요만한 사이즈에요 클라이네 소프라니노라고 하는데요 얘는 소프라노 악기보다 한 옥타브 더 높은 소리를 내주는 악기에요 이거는 이제 주로 연주를 이 악기로 주로 한다기 보다는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피콜로 같은 역할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요 밑에 있는 소프라니노 사이즈하고 얘는 굉장히 높은 소리를 내줘요 그래서 주 악기보다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맑은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아홀로스에서 나오고 있는 요 위에 고음 악기들은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래서 소리를 좀 들려줘 볼게요 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